여긴 아무나 막투를 만든다 보인다. 아무나라니! 이보시오! 내가 여기 배달하러... 나한테 인간내조 받고 싶으면 나가서 돈부터 벌어와요. 혹시... 여기에 내가 할만한 일 같은 거 없어? 일이요? 무슨 일! 내가 전에 야학도 좀 해봤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역사 과목이 알맞을 것 같군요. 역사에 산 증인으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, 자꾸... 여기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.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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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젊은 청각이네? 알아요? 응! 혹시 일자리 찾아요? 하... 예! 응! 그럼 일단 한번 따라와 보든가! 하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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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어? 아유... 말투는 왜 저래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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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또. 아줌마 괜찮아요? 아줌마가 아니라 아저씨네. 또 오토바이? 요크루트?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? 아줌마들이 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? 너야말로 일부러 그러는 개냐. 이제. 빨리 담자. 당장 다 주워 담가야 당장! 청소는 아저씨가 할 일이죠.